그리고 오케 갑시다 1페이지 넘어가야되는데 그리할때 세우는게 스킬이 뭐가 없는데 지금 스킬이 뭐가 없어 저기에 들어간 스킬이 뭐지 좀 느려져 느려져라 아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1페이지 넘어가야되는데 빠른거 아니야 어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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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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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좀 느린 느낌 느린 느낌 공속이 내 기억으로는 두개를 먹었었던 기억이 느려 그래서 제가 맨날 쓰리무에 공속물약을 먹고 사냥을 했는데 느려드려 공속물약이 필요없다 공속물약 없잖아 근데 왜 공속 하나 안채우고 다니는거야 아 이게 버릇이 아 지루 바꿀까 한번 죽어야겠다 이거 잠시만요 이거 못갈려 못갈려놓고 지루해 나야겠다 자꾸 내가 누르게 되네 갑자기 죽어있는거 아니지 이제 F 누른다 지루 바꿔놨더니 어휴 아휴 에이테리얼 눌렀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어이구 못갈려나 설마 최초 실패 나오날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네 아 이것도 위치를 잘 못났어 아 이거 다행히 다 깼다잉 근데 공석 채우셔야 될 듯 공석이 부족할까 아우 쉽지 않았어 오래간만에 저도 해가지고 2.58만대였구요 아우 30%구만 저거 북북 딥다크 메일 2인 5에서 18 음... 아케인 피방검인 12선 17선 아 템이 어떤건 좋고 또 어떤건 애매하고 그러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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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오묘하네 뭔가... 스펙에 비해 데미지가 안나온다 했더니 12선이 되게 많네 17선이 많은게 아니라 12선이 많아 생각보다 아 유니온하고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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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마무리 아 다행히 깨서 다행입니다잉 아이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